자 이 작은 마을에서 10억엔 당첨이 됐습니다. 여기 인구가 총 5만명인데 어 수년전에 어 10억엔 당첨이 돼가지고 크게 이렇게 소문이 났던 적이 있었어요 저도 10억엔 당첨되고 싶어요! 자 10억엔 당첨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영상을 어 한 100번은 봐야 되겠죠? 100번은 보시면서 10억엔 당첨의 꿈을 또 안고 당첨되면 좋죠 물론 열심히 또 일하면서 자기 일하면서 복권도 당첨되면 얼마나 좋습니까? 안 그렇습니까? 자 이 10억엔 영상을 보신 분들은 한국에서도 복권 당첨되시고 좋은 날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행복한 날 되세요. 10억엔 당첨 축하드립니다. 축하드리고 축하하드리고 축하합니다. 축하합니다.